어, 뭐하는 거야? 잠깐만, 잠깐만 저 좀 보고 있어. 다행이다, 문제없다. 뭐, 뭐가?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빛에 예민한 사람들이 좀 있대요. 발작 일으키고 심하면 기절까지 하는 뭐, 광가민성 뭐라, 뭐라더라. 혹시 어제 팀장님이 그래서 쓰러진 건 아닐까요, 제? 발, 발작을 일으키든 기절을 하든 내 문제야. 니가 뭔데 신경 써? 제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. 저 때문에 팀장님이 또 쓰러지면 곤란하니까 저는 항상 팀장님 곁에 오시거든요. 또 심장 쿵쿵대네요? 어제처럼? 너 때문에 혈압 올라서 그런 거거든. 아, 난 또 설레서 그런지. 좋다 말았네. 내 앞에 올 신도 하신 바래요. 감사합니다. 네, đi. apo